안녕하세요. 혁신조달기획관 문경래입니다. 혁신조달, 어려우시죠? 혁신조달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혁신기술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생활을 개선할 혁신기술은 혁신장터로 제안해 주세요. 주달청은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국민생활 서비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혁신기술은 있으나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혁신기업들은 주달청으로 혁신제품을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구매하여 사드리고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여러분, 혁신제품을 사기가 어려우시죠? 혁신제품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여 주세요. 2021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공공기관, 바이어, 기업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여한 혁신제품 기업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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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